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샤페론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장이고요. 공모가는 5천원,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저는 추가납입하는 거 까먹고 그냥 지나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몇 주 배정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최종 배정내역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에서 조금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수량이 206만 주 가량인데 청약된 수량이 5,300만 주를 넘어가더라고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배정된 수량만큼 청약을 하고 그만큼 배정이 딱 되는 건데 이게 뭐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 미납이나 일반 투자자의 미달부는 없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유 예측대에는 수량 기준으로 5.47%밖에 안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18.98%까지 끌어올려줬더라고요. NH투자증권이 그래도 작정하고 열심히 잘 잡아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보면 15일 확약을 소량씩 좀 신청한 기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기관들 위주로 잘 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봐도 18.98% 정도면 무난하고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있게 높지는 않지만요. 적용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608만 4천 90주가 되고요. 비율로는 27.37%까지 내려가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04억 원 정도. 300억 원 완전 초반대까지 내려갑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 조건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기존 주주 비율이 16.77%로 높다는 게 조금 걸리는데 우선은 뭐 금액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61.28%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일에 기존 주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병이 갈릴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존 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소액주주 플러스 누군가가 될 것 같아요. 다 소액주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좀 소액주주들의 매수단가 파악을 위해서 우선 38 커뮤니케이션을 좀 뒤져봤는데 매수호가가 5천원 아래였던 적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공모가가 5천원이니까 5천원 아래였던 적이 없긴 해요. 다행히. 물론 호가만 내놓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5천원 위에서 산 분들이 많다면 5천원에 바로 매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이 18.98% 무난하고 유통가능 물량은 27.37%로 괜찮은데 기존 주주 비율이 16.77%로 좀 높습니다.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총 304억원 정도로 가볍다는 게 장점이겠고요. 기존 주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원대인 2022년의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수요예측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까지 높았던 종목들은 100% 이상의 성과를 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고 최종 확약 비율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청담 글로벌이나 대명에너지, 노을 이런 종목들도 상장일에 수익 구간을 주기는 했었어요. 이게 유통시총 300억원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공모주의 매수세 자체가 정말 잘 안 붙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샤페론의 조건만 보자면 확약 비율도 아주 낮지는 않고 유통가능 물량도 20%대로 괜찮고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원대 완전 초반대라서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 반전을 좀 만들었던 에이프릴 바이오와 루닛을 보면서 반전 가능성을 따져봤었거든요. 이 두 개 종목이 매우 부진했던 수요예측 결과를 보란듯이 비웃으면서 상장일에 성과를 내줬었잖아요. 그래서 샤페론도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우선 조건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샤페론의 조건이 뒤지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공모가도 밴드 하단 탭이 마이너스 40% 가까이 낮춰서 정말 파격적으로 낮춰주기도 했고요. 플러스 중요한 게 기존 주주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 여부인데 에이프릴 바이오와 루닛의 기존 주주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들이었고 이들의 프리IPO에서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좀 높은 경우가 꽤 있어서 매도세가 덜 나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샤페론은 기존 주주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서 좀 아쉬운데 우선 소액 주주들 5천원보다 높은 가격에 산 개인들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서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는 바입니다. 반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결론, 수익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존 주주가 5천원의 매도 물량만 쏟아내지 않는다면 반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청약자들의 균등 배정 수량이요. 188주까지도 받은 청약자들이 꽤 많거든요. 기본 균등 수량이 55주였는데 추가 납입하지 않은 저같은 사람들의 물량이 뒤로 밀리고 밀리면서 400주 이상 청약자부터는 188주까지도 받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섣불리, 균등으로 배정받은 수량을 던져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만 조금 참아준다면 반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샤페론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치매 치료제가 있는데요. 치매 테마가 9월 말쯤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미국 바이오센의 임상 3상에서 치매 치료제가 증상 억제 효능이 증명됐다고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플 바이오의 차트만 가져왔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된 적이 있다는 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샤페론까지 해서 3연속 수익으로 쭉 달려줬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들 잘자요.